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주 동안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6일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가 다시 확산세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시 감염병 관리 지원을 맡고 있는 류서연 단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역이 어제 지역 감염이 무려 3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38명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감염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역사회에 좀 더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발생했던 거는 하나의 동일 집단에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어제 발생한 경우는 그전에 있었던 노출에 의한 격리 해제, 그다음에 소규모의 지금의 확산세에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개의 노출원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그만큼은 여러 곳에 산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출원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만 보더라도 종교시설도 있고요. 요양시설 관련도 있고 유사 방문판매 소모임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로, 사실 지난 대유행 때 다 포함되어 있던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확산세와 비교했을 때 이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초기에 5월과 8월의 광주의 발생은 먼저 감염이 발생했을 수 있는 장소나 그다음에 매체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방문판매 혹은 8.15 수도권 집회하고 관련이 된 부분에서 그곳을 방문하셨거나 거기에 노출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됐었던 거라면 최근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모아보니까 동일한 교회, 동일한 경교시설 내지는 요양시설로의 확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공통, 이슈가 되는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산발적이긴 하나 결국에 초기는 동일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양상은 조금 다르나 기본적인 공통은 그러한 모임과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북 지역을 포함해서 호남권은 하루 평균 36명, 그중에 60대 이상이 17명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자 비중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좀 높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60대 이상의 고령이 많은 것은 얼마 전부터 발생하는 요양시설의 환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양시설은 보통은 가정하고는 다르게 다수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면 폭발적으로 대규모의 발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노인에서의 발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이전에서는 지역 내에서 동호회나 어디 방문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50대 미만에서 발생을 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요양시설 때문에 조금 고령자의 발생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다 보면 병상 부족이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수도권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또 지역으로 내려가 있고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특히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좀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병상 규모로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지정이나 중증의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 부분은 외부 지역과 광주 지역으로 해서 거의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빅콜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전담병원의 경우는 아직 다소의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내의 발생 규모가 어제처럼 일어난다면 그 병상은 금방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당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같은 행정명령이 시행이 됐는데 모든 전국적으로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내일부터 이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거죠. 권고사항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사적 모임 금지는 동일한 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 격상은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방역 의무 조치를 강화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발생 규모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하다가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3단계라고 하는 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역 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곳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방문하는 시민들 스스로가 노력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수의 모임을 제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이번 위기를 잘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